신기술과 스타트업을 통해서 미래 투자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의 신이고요. 신인규 산업부 기자와 함께 한 기업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이 드로젠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로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드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드론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하죠. 이 드론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기종 1세기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홍대에 가면 드론 전문 스토어를 크게 낸 DJ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중국 기업이자 세계 1위 드론 기업이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연맬축만 해도 지금 벌써 1조가 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1조짜리 유니콘으로 성장을 했죠. 뿐만 아니라 토이드론 세계 1위 허브산과 같이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드로젠은 이 시장의 자체 기술과 자체 브랜드를 갖고 왕구용 드론부터 산업용 드롯까지 개발에 나선 기업입니다. 자체 기술과 자체 브랜드로 시장이 뛰어들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드론 개발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터라고 하는데요. 드론 하나에는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4개에서 18개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터가 날개를 돌리고 주행을 고속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터가 가벼울수록 출력이 좋고요. 또 타지 않은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분야에서 드로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고 자체 개발한 모터를 탑재했을 때 성과가 좀 나온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국 회사인 DJI 드론이 보통 최고 시속이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존 최고 수준의 드론의 속도는 한 140km 정도 나오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모터가 타버립니다. 추락을 하죠. 그런데 드로젠은 드론 속도를 최대한 시속 180km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모터를 개발을 했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들 간의 통신을 통해서 자세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메인보드라고 볼 수 있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FC도 자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군요.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낼 수 있는 모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모터를 제어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FC라고 주셔서 말씀하시는군요. 보통 드론하면 제가 요새 방송 프로그램상에서 거의 필수로 등장을 합니다. 많이 쓰이죠. 항공 촬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목적이기도 한데 속도를 이렇게 140km다, 180km다 이렇게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또 다실던데 저희 기업 자체 브랜드 좀 찾아보니까 스포츠 드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더군요. 이 기업, 그러니까 드로젠 뿐만 아니라 많은 드론 개발 업체들이 바라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드론 레이싱 시장입니다. F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레이싱뿐만 아니라 드론 시장 자체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같은 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3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 성적표를 열어보니까 5조 원, 예상치를 50%가량 뛰어넘었고요. 오는 2020년에는 한 7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가운데 드론 레이싱 시장도 상당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드로젠이 국내에서 실시한 드론 레이싱 대회랑 드론 레이싱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론에는 1인칭 카메라들이 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영상이 박진감이 넘치고요. 추월을 위해서 고개 비행도 하고 운행 중에 고도도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스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관심이 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 이 시장과 관련한 비전, 현황 이런 것들은 드로젠 이홍신 대표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이싱용 드론을 날리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직업군이 미국에서는 생겼고 그들의 연봉이 2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골프처럼 산업, 문화산업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국도 또 미국도 프로리그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ESPN에서는 이제 고정방송을 시작했어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업용으로서 또는 문화용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갖게 됐죠. 물론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시장은 항공 촬영 시장보다 레이싱용, 프로페셔널 레이싱용 시장이 훨씬 커요. 예를 들면 골프하고 똑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골프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이 드론이라는 게 미래 성장 동량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이 기업이 관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킬 것 같은데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개발해놓은 거 말고 혹시 연구하고 있는 기술 어느 정도 노출이 가능할까요? 알아봤더니 자체 기술과 함께 미국 업체들이랑 같이 에피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공동으로 크로스라이언스니까 공동기술 개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거 가운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드론이 무선 전파를 통해서 RC카 조정하듯이 하는 건데 그럴 때는 GPS가 좀 있어야 되고 무선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선 통신이 잠깐 끊기더라도 GPS가 좀 잡히지 않더라도 통신망을 복구해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떤 얘기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드론의 운영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위성이 촬영하는 데이터량보다 드론이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이 되는데 그거를 관련시켜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 한컴 GM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가상현실을 이용한 드론 레이싱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그런 업무 협약도 맺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드로젠이 보유 기술을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 특례 상장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상장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드론 회사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기술 특례를 통해서 IPO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드론 관련해서 정부 관련 시책이 나와도 뚜렷하게 상장 기업들 중에 직조적인 연관성 있는 기업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IPO, 기술 특례를 통해 IPO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셔도 좋겠군요.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하나죠. 드론 기술로 상장가를 노리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산업부 신인규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